아 서재 또 조심하세요 서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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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베 카베 간다 어 어 그래 이거 프리즈 미세하게 있어 가지고 이게 좀 그릇 어 내가 그래서 못 잡는 거 아닌가 서마는 뭔데 안 죽냐 아 카베 빨 천문화로 돌아갈 수 있음 아 뭐 찍먹었어 근데 딥듀저가 적이라 아 치 있는데 왜 죽지 이해를 하시고 으어어 지 카베 조심해 기획스키 아까 크게 돌았거든 천문 쪽으로 아우 프리즈잉 프리즈잉 화면이 멈췄어 아 진짜 벽 쏘고 있네 아 그러네 아 아 아 아 봤는데 아 아 나로 나가린다 신사 안방에 많은데 응 안방에 많아 안방에 많아 안방에 얼마나 많아 옷장이랑 야 나 옷장 히치 들어 놨자 네 네 왜이래? 도망 많아요 어! 중요한 순간에 프리즈뿐? 어, 못했어요 아, 나왔다 청소를 풀리니까 딱 나오네 어깨비가 어디? 아이, 딸피 화장실 화장실 어, 여기 있다 어, 하나 더 있다 아유, 딸피, 딸피 벽, 딸피 벽 전문 드롬 아유, 크리즈 때문에 고생했네 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